이 시간에는 요드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다이는 요드가 보라색 기체이기 때문에 요다이스라는 보라색이란 의미에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원자번호는 53번입니다. 주기일표 그림입니다. 이 세로로 보이는 5가지 원소는 할로겐족 원소라 하고 한글로 써놨습니다. 위에서부터 불소, 염소, 브롬, 요드, 아스타틴, 여기 네번째 요드 원소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갑상선 호르몬의 화학식 그림입니다. 왼쪽은 사이록신이라고 T4라 하고요. 요드가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T4라 하고요. 오른쪽은 T3라고 하는데 요드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결국 갑상선 호르몬은 요드가 붙어있는 화학물이고 갑상선 호르몬과 요드는 불가분해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요드의 특징을 순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요드가 우리 몸에 어떻게 중요한지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드의 특징은 산화제, 환원제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매 역할에 적합한 미네랄이 요드입니다. 글랜드, 선, 그리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종류는 대표적으로 갑상선, 뇌에 있는 시상화본 뇌하수체, 또 난소, 부신 등등 있습니다. 선, 매우 많습니다. 유방, 전립선, 땀선, 피지선, 침샘, 위에 최장, 그리고 거의 모든 상피세포, 간, 신장, 뇌, 기관지, 코, 점막 등등 수많은 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비물이나 화합물이 분비되겠습니다. 요드가 청매 역할의 최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산화, 환원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음이온, 양이온으로 모두 존재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유기화합물에 탄소, 수소, 산소 모두에 요드가 부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드의 두 번째 특징은 항산화제 기능을 한다는 점입니다. 활성산소, 프리라디칼, 자육기 같은 말이죠. 여기에 전자를 주고 요드 분자가 되어서 안정화됩니다. 바닷물에는 요드가 리터당 6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높은 농도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바닷물보다 무려 3만배나 많은 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조류는 물속의 세균과 햇볕의 따가운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드의 세 번째 특징은 정신, 뇌, 신체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크레틴 병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요드가 심하게 부족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심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생했을 때 그 병을 크레틴 병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발육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고 정신지체, 청력감소,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가 크레틴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수원지에 요드를 다량으로 섞었는데요. 신장 위구르 지역은 해산물이 매우 귀해서 요드를 매우 적게 섭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수원지에 요드를 섞은 이후에 유화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고 신기하게도 양과 염소의 유산율과 사산율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아이들의 키가 평균 10cm가 더 컸고 IQ도 10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할머니 환자의 목 사진입니다. 이렇게 갑상선에 고이터라고 커다랗게 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드가 부족했을 때 갑상선에서 요드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크레틴병 아이의 사진입니다. 엄마가 요드가 부족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갑상선 기능저압증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 사진입니다. 얼굴이 부어있고 미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코도 넓고 입은 벌려져 있고 혀는 두터워져 있습니다. 그 아이의 사진입니다. 배가 팽팽하게 불러 있고 배꼽이 튀어나와 있으며 이 아이의 전체적인 근육의 힘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요드의 네 번째 특징은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살균한다는 점입니다. 항생제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수약물로 사용했습니다. 피부를 소독합니다. 세균의 90%가 1분 안에 사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곰팡이, 효모, 말라리아까지 사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미생물의 세포벽이나 또 세포 안으로 신속히 들어가서 세포질 내에 타이로신, 히스티린 등의 아미노산과 요드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고 그 미생물의 대사를 방해해서 세포를 사멸하는 것입니다. 환자 주사를 놓기 위해서 베타된 소독을 하고 있고 상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포비돈 요드라는 약국에서 파는 약도 있습니다. 다 요드가 피부에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서 지금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드의 다섯번째 유익한 특징은 중금속을 배설시킨다는 점입니다. 요드를 먹으면 몸속에 있는 수은, 납, 알루미늄 등 중금속을 배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염소, 불소, 불옴 등 앞에서 말씀드렸던 할로겐족 원소들을 배설시킵니다. 요드를 제외하고 이 할로겐족 원소는 몸의 대사를 방해해서 몸의 유해성을 가져옵니다. 만약 요드 섭취가 부족하다면 몸 안에는 다른 할로겐족 원소가 쉽게 들어오고 또 방사성 요드가 쉽게 들어옵니다. 요드가 충분하다면 이 할로겐족 원소와 방사성 요드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중금속도 잘 배설됩니다. 처음 할로겐족 원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불소, 염소, 불옴, 요드, 아스타틴 다섯가지 원소를 할로겐족 원소라고 합니다. 불소는 치약 수돗물 염소는 수돗물 소독 락스 불옴은 난연제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난연제는 불이 났을 때 불이 잘 번지지 않도록 첨가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카페트나 소파, 자동차 시트, 대시보드, 각종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불옴이 첨가됩니다. 또 의약품에도 첨가됩니다. 산업화된 이 시대에는 할로겐족 원소가 우리 몸에 많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포는 요오드와 할로겐족 원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오드 대신에 할로겐 원소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요오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사를 방해해서 몸에 유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할로겐족 원소가 몸 안에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해도 요오드 부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오드를 단 한 알만 섭취해도 소변으로 할로겐 원소의 배설이 증가합니다. 요오드의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암 발생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전의를 저지합니다. 이 특징은 매우 중요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말은 각각의 세포가 건강하다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생명활동을 한 후에 노폐물과 독소를 세포간질조직에 배출합니다. 노폐물과 독소는 산성을 띄고 있어서 세포간질액도 산성을 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오드는 이 세포간질액을 알칼리화 시킵니다. 그래서 중성이나 약 알칼리성으로 바꾸어 줍니다. 세포간질액에 있는 이 노폐물은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소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이 간질액에 잘 녹기 위해서는 간질액의 폐하가 중성이나 약 알칼리성이 되어야 산소가 잘 녹을 수 있습니다. 산성보다 중성 폐하일 때 10배 이상 산소가 잘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두가 충분했을 때 이 간질액은 폐하가 알칼리화 될 수 있고 따라서 산소가 잘 녹을 수 있고 이 노폐물은 산소와 결합하여 쉽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오두가 부족하다면 이 간질액이 알칼리화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도 잘 녹지 못하고 산소와 결합해서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폐물이 계속 남아있게 되고 이 독성 노폐물이 옆에 있는 이 세포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암세포는 산성환경과 저산소 환경에서 잘 자라고 또 전이도 잘합니다. 그런데 요오두가 충분하면 이 간질액이 알칼리화 되고 또 산소도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잘 자랄 수도 없고 혹시 생겼더라도 전이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요오두는 세포 간질액을 알칼리화 시켜서 중성 폐하로 유지합니다. 알칼리화 된 간질액은 산소 영예도가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간질액 내 노폐물의 배설이 잘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건강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세포는 산소를 조금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몇 분만 부족하게 되더라도 세포는 병들거나 죽거나 암세포로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못했을 때 간질액은 산성환경을 띄고 또 저산소 환경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암세포가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암세포 주위에 산소가 충분하면 암세포는 증식도 잘 못하고 전의도 잘 못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요약을 하면 요도가 충분히 공급되었을 때 간질액이 중성 폐야를 띄고 산소 산소가 잘 용해되어서 노폐물이 쉽게 배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포도 건강하고 암세포 발생도 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도는 세포 자가 사멸을 촉진합니다. 병든 세포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유방 난소 전립선 등은 요도가 고농도로 존재하는 장기이고 요도가 부족하면 이 장기의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유방의 섬유낭종 난소의 낭종 갑상선 결절 등은 요도를 투여시 크기의 감소 소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독성 세균 상당수와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은 저산소 무산소 환경에서 잘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도가 과연 무엇이고 요도가 인체에서 어떻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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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